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의원은 김여사가 다른 의원들과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검찰에 있던 시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은 막역했다며 세 사람은 2019년 이른바 연성 쿠데타를 주도했던 공범이라고 썼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김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얼마나 책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영부인과 여당 전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표 후보 간 노골적인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자를 김건희 여사 측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김여사의 속마음은 한동훈은 안 돼 어디 감히 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 권력투쟁을 관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물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김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말고도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이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침 한 후보는 이른바 익십 공세에 반박하면서 문자 논란은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수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당무 개입 혐의로 처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김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파문이 커지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 문제를 상의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